이번 시간부터는 쿠버네티스의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시스템 컴포넌트부터 쭉 보셔서 이 큐버네티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첫번째는 큐브 시스템 컴포넌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서로간의 통신을 하는 그런 애들로 보실 수가 있는데 큐브 API 서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대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얘와 얘의 4가지가 주요한 컨트롤 플레인 마스터 노드에서 동작하는 애들이구요 워커노드에 있는 큐블렛과 큐브 프록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 5개, ETCD, 큐브 API, 큐브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큐브 프록시 5개는 서로간의 컨테이너로서 서로 안에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컨테이너로서 우리가 이 개체들이 떠있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파쇄 형태로 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확인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 큐브 API 서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큐브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 컴포넌트는 서로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서버와 통신을 하기 때문에 ETCD에 필요한 내용이 컨트롤러 매니저가 필요한 내용이 ETCD에 있다 그러면은 큐브 API 서버를 거쳐서만 ETCD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STful API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상태를 커리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API 서버의 구체적인 역할들을 보면은 인증 플러그인, 권한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승인 제어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거나 또는 리소스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리소스를 검증하고 연구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큐브 컨트롤러 매니저는 API 서비스는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참모 두 녀석이 주요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에는 다양한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원이라고 알려진 리소스라고 알려진 애들을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I에 의해 받아진 요청을 직접 처리하는 역할이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매니저, 매니저,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이름들이 다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소스는 나중에 우리가 후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나머지 한 녀석이 큐브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얘는 실행할 노드를 직접 정해주지 않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어느 노드에, 어느 팟에 아니 어느 노드에 팟을 배치할 건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케줄러가 임의로 어떤 노드에 배치되어야 최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는 게 스케줄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청받을 리소스를 어느 노드에 실행할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이 녀석이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드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을 사용해서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주요 컴포넌트를 확인하시려면 이 마이너스엔 큐브 시스템이라고 뒤에 갭팟이라고 한 다음에 요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 네임스페이스 관련된 옵션을 붙여주지 않으면은 이 팟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돌아왔고요 여기서 한번 큐브시티에 갭팟을 해보도록 할게요 갭팟 해보면 현재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많이 있으면은 청소 한번 해주고 가세요 올,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라면 삭제되죠 갭팟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고 시스템 컴포넌트가 있는 곳은 이제 큐브 시스템이라는 곳입니다 엔터를 눌러보시면은 이 시스템 컴포넌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중인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etcd 라고 써있고요 큐브 api 서버, 큐브 컨트롤러 매니저, 그리고 큐브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큐브 프록시가 각 노드마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딱 노드가 3개니까 프록시도 3개가 배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cd나 큐브 api 서버 이런거 우리가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 보시면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동작을 하면서 복잡하게 서로 알아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쿠버네티스에 설정을 건드리고 싶을 때는 etcd의 쿠버네티스에 이거는 버추얼 박스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버추얼 박스에서 봐주세요 왜냐면 gcp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고 이 마스터 서버를 좀 숨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잘 안보입니다 여기 보면 manifest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야멜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서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설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만 열어볼게요 다 열기는 좀 그렇구요 여기서는 gedit을 통해서 큐브 api 서버라고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큐브 api 서버의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이 밑에 이런 어떤 설정들을 건드려주시면 이 설정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https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ertificate나 어떤 키에 관련된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포트번호를 바꾸고 싶은 경우 뭐 이런 경우 etcd에 대한 정보를 etcd를 따로 빼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마스터 노드에는 우리가 현재는 같이 포함된 것처럼 보였는데 etcd를 이제 ha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로드 밸런싱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면 etcd를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배치하기보다는 외부에서 클러스터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별도로 만들어 놓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etcd의 위치를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일에 대한 얘기는 아니면 이 yaml 파일의 작성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큐브 api 서브나 이런 기타 컴포넌트들도 결국에는 이 파생 형태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설정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yaml 파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제가 교재도 써놨어요 gcp의 경우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본인들이 gcp에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다라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큐브 쿠버네티스에 큐블렛도 설정 파일이 필요하실텐데 큐블렛에도 설정 내용이 있습니다 큐블렛 설정 내용도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큐블렛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설정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을 통해서 어떤 큐브어네티스에 어떤 설치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